경기도가 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는 정부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지원 정책 폐지에 선제 대응하는 것으로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올해 48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